압블루 쓰지 말자고 홍보대사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한명도 더 많은 사람한테 압블루 쓰면 안된다고 마음이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를 내가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사람이 오니까 그런걸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 압블루는 가볍게 써도 받는 사람은 엄청 큰 상점 받았으니까 그거는 안된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 우엉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